버킹엄 궁전 앞으로 왔습니다. 아주 초입부터 꽃을 아주 기계에 제대로 잘 바꿔놨구요. 여기가 옛날에 궁전이니까 왕같은 쪽들이 여기를 사용을 했겠죠. 정확하게 정보는 검색을 안해봤습니다.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보시구요. 버킹엄 궁전 이름은 진짜 많이 들어봤죠. TV에서 볼 때 그냥 아무 생각없이 스쳐 지나가던 그런 아니 뭐 어디 정확하게 무슨 특별한 사건서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정세가 나네요. 런던은 여름에는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해가 떠가지고 지금 저녁 6시가 지났는데 아직 해 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. 8시 9시 넘어서 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여기 궁전 앞인데 여기도 들어가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 버킹엄 궁전. 일단 저기 앞까지 나중에 가볼텐데 거기 앞에 사진 몇장 찍고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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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